내 일은 내가 하고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한다. 나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도 나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과 내가 우연히 뜻이 일치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글을 쓴 프리츠펄스는 인간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가 밀도 높은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의 구속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살라고 외쳤다. 펄스의 무리적 순간에 매 순간 깨어 있으라. 당신의 몸에 귀 기울여라. 멍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었다. 습관적인 신중함, 사실중시, 헌신결역, 과도한 책임과 같은 일반적인 성인의 특징은 신경증적이다. 반대로 자발성, 상상력, 열정, 장난기, 직접적인 감정표현과 같은 어린이의 특성은 훨씬 열정적이고 건강하다. 19세기 파리는 바로 이런 보헤미안들로 들끓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며 부르주아의 삶 대신 강렬한 추락을 꿈꾸었던 이들의 대표격은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은 중산층 시민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 이래 정신적 지주는 낭만주의였고 일용할 양식은 권태와 혐오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헤미안에 비유했다. 친분 있는 화가의 아틀리에에 삼삼오오 모여 가급적 무질서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했던 그들은 평범한 것을 경멸했다. 고독, 상실, 자살에 대한 시를 쓰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의 감정을 맛보길 원했다.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추방당한 아웃사이더로 여겼다. 요즘 중고등 사이에 유행하는 아싸이 뜻과는 일맥상통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다. 마치 빈곤과 절망에 절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에는 젊은이의 치기와 낭만적 이상주의, 시민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화가와 시인들은 불확실한 삶을 택한 대가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맞이했다. 실패한 예술가들은 쇄약해진 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았고 병에 걸려 죽어갔다. 그래도 완전한 자기실현과 완전한 몰락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모험적인 삶은 여전히 매력이 가득했다. 보헤미안의 삶을 선택한 이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위해 현실적 결핍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것, 낡은 옷과 끝없는 가난, 만성적 실패에 시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보헤미안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숭배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난 실패한다. 나는 보헤미안이다. 1830년대 파리는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경력 등의 사회 통념을 거부하는 족속들로 들끓었다. 김빠진 맥주처럼 지루한 부르주아의 삶 대신 강렬한 추락을 꿈꾸었던 이들의 대표격은 예술가들이었다. 보티엑, 네르발 같은 이들은 점잖은 시민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낭만주의였고, 일용할 양식은 권태와 혐오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헤미안에 비유했다. 신분 있는 화가의 아틀리에에 삼삼오오 모여 가급적 무질서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보헤미안처럼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으며 살기를 갈망했던 이들은 일반 시민이 면도를 했으니 자신들은 수염과 머리를 길렀고, 당시의 기준으로는 너절하고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는데, 빨간 조끼에 검은색 재킷, 책 넓은 모자, 대충 묶은 넥타이 등이다. 그들은 평범한 것을 경멸했다. 고독, 상실, 자살에 대한 시를 쓰면서, 살아 있으면서도 지옥의 감정을 맛보길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류 사회에는 끼지 못했던 매춘부, 범죄자, 유랑자들과 교감을 나누며 술을 퍼마셨다.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추방당한 아웃사이더로 여겼다. 마침 빈곤과 절망에 절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에는 젊은이의 치기와 낭만적 이상주의, 시민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다. 보헤미안의 삶을 표방했던 이 내숭덩이들은 다음 세기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생의 목적이 실패인 것처럼 사는 이들의 삶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젊은이들을 매혹시킨 것이다. 재능 있고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이들의 삶에는 지정 매력이 가득했다. 보헤미안의 삶을 선택한 이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위해 현실적 결핍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것, 낡은 옷과 끝없는 가난, 만성적 실패에 시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보헤미안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숭배했다. 보헤미안의 전통은 60년대 미국 사회와 한국의 대학가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70년대에도 연대 앞에 대학가에는 보헤미안의 정신이 넘실거렸었다. 가설하고 당시의 젊은이들은 오늘날은 상상하기 힘든 주목할 만한 자유를 누렸다. 누구에게나 실패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언제든 시민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심 생각했던 이들도 점차 현실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파리라틴 구역의 다락방조차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이른 자신이 숭배하던 생활 방식이 언제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 때에만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일단 예술가로서의 삶, 높은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거기서 보헤미안의 삶, 추락의 높이를 뺀다. 그러면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런 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화가와 시인들은 불확실한 삶을 택한 대가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맞이했다. 실패한 예술가들은 쇄약해진 몸으로 길바닥에 나아앉았고 병에 걸려 죽어갔다. 그래도 완전한 자기실형과 완전한 몰락 사이에 경계를 오가는 모험적인 삶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는데 30세 이전에 극복할 수 있는 통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랬다. 그 자신도 보헤미안이었던 악리 미르제는 1851년 보헤미안들이 사는 이야기를 모아 보헤미안의 생활전경이라는 책을 편했다. 미르제는 그가 묘사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끝없는 공군과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이 책에 썼듯이 명랑한 고통이라는 달콤한 말로 냉혹한 현실을 가렸다. 그가 묘사한 가난하지만 행복한 예술가의 삶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야기 속에는 성공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매일같이 애인을 바꾸며 사는 4명의 예술가가 등장한다. 그들은 돈이 생겨도 빚 갚는 일을 뒷전으로 미룬 채 출판부터 벌이는 존재들이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도 거처를 마련할 국리를 하는 대신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며 노래를 작곡했다. 그들은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항상 빚을 졌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이 실제로 그들을 위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른 때감이 다 떨어지면 자신의 원고가 적힌 종이를 태우거나 의자로 장작을 만들어 불을 지폈다. 이 책의 성공은 미르제에게 시민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의미했다. 이야기들은 훗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헴의 기초가 되었다. 미르제는 예술가로 사는 것에 괴로움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그 덕분에 보헤미안을 자처한 예술가들은 시민적 미덕을 옹호한 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동시에 도발자가 되었다. 보헤미안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들은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언제나 매춘부와 연문을 뿌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면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사랑했고 살았고 술을 마셨고 파티를 즐겼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일은 이 모든 불확실한 삶 안에 진실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미화된 빈곤과 질퍼난 파티에 대한 일화를 걷어내고 보면 보헤미안들은 실패와 빈곤, 생존의 위협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도 명예도 성공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는 예술가들에게 보헤미안들의 생활 방식은 안전해 보였다. 외풍이 심한 다락방 호르만 아틀리에 라틴 구역의 맥주집에서 경험하는 타락은 날개 없는 추락이 아니었다. 19세기 사회의 보헤미안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떨어지는 우주인 같았다. 아래로 추락하면서도 유유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궤도에 머무르는 우주인처럼 그들은 인습밖의 거친 삶을 그들의 궤도인 예술로 확실히 붙잡았다. 그들은 예술을 우월의식의 표출로 이해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술과 정신적 유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일종의 반중력 상태로 만들었다. 빈곤과 절망이 그들을 끌어내려도 이런 관념이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나는 내 인생의 단편들을 묶어 다른 것과 엮었다. 기분이 나면 웃었고 굴욕스러운 기억이 뼈에 사무칠 때면 이를 갈았다. 줄발레스는 그가 서있던 불안정한 토양을 보헤미안만의 방식으로 묘사했다. 보헤미안은 실패한 존재를 미적인 생활양식을 구현해낸 존재로 바꾸었다. 재정적 곤란, 직업적 실패, 끔찍한 사랑의 실패마저도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참한 삶이었지만 가난이나 실패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헤미안들은 오히려 진보하기만 한 목표를 추구하느라 애쓰면서 휘청거리는 보통 사람들을 격렬했다. 보헤미안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실패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여 포용하는 것만큼 잠재적 실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파리라틴 구역의 예술가들, 이후에 뉴욕과 베를린, 취리, 미넨의 화가와 시인들은 일부러 무대 뒤로 숨어버리는 작전을 폈다. 보헤미안들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최상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의 방식에 열광했다. 그러나 경계에서의 삶은 위험을 아는 시안부 게임이었다. 보헤미안의 삶을 감싸주던 보호막은 달아버렸고, 나이든 그들은 우습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남들에게 비웃음이나 사는 굴욕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예술과 개인성에 대한 믿음이 성공하지 못한 자를 언제까지나 비참함에서 보호해줄 수는 없다. 보헤미안의 삶은 오직 통과일이로서만 매력적이었다. 이 모델이 20세기 청년 문화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헤미안의 삶은 유혹적이지만 기만적인 우월성이 다분했다. 실패를 원했던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패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영원히 실패할 따름이다. 결국 보헤미안의 삶을 통해 부르주아의 욕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기만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고도로 복잡한 현대세계가 계속해서 성공해나가려는 우리의 시도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기대와 요건, 불가피성, 끝없는 가능성, 우연, 불해, 행복이 있다. 실패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 늘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차츰 줄여나갈 수 있고 실패에 질려 도망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성공을 하기 위한 실패와 더 나은 실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경우를 통해서만 우리는 실패를 더 이상 삶의 위협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